서밋극장 바울의 237망대 여러분 안녕? 너희들 혹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사장, 왕,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어 저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을 잡아라 잡아라 아이쿠 날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야 얘들아 다음에 또 봐 사울 요즘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이스라엘의 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보냅시다 좋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저기 예수 믿는 자들 뿐이네요 어서 저 사람들을 잡으러 갑시다 모두 저 사람을 잡아라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자를 잡아 감옥에 끌고 갔어요 오늘도 사울은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즉 다메색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색에도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에 넣읍시다 어서 서둘러요 그래요 어? 이 빛은 뭐지?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가 없잖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자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사울,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방금 엄청나게 환한 빛을 못 봤어? 아, 이럴 수가 제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란? 사울, 제게 엎여요 다메색에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된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점점 야위어 갔어요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똑똑똑 여기 사울이란 사람 있습니까? 제가 사울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께서 제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군요 네, 주께서 당신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무릎 꿇고 앉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 눈이 보여요 이제 눈이 보여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를 만난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지요 이후 건강해진 사울은 즉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당신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을 본 바울은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의 빌리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예야 이번엔 귀신이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네 바울 저기 저 소녀는 귀신에 들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점을 치게 하네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니 그 몸에서 나가라 귀야 이럴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다니 도망가자 예양 이제 괜찮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군요 당신들 덕분에 귀신이 내게서 떠나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너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니? 네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바로 당신들 때문이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상관에게 끌고 가서 벌 받도록 하겠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었던 자들은 몹시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 상관들에게 끌고 갔어요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상관은 바울과 신라에게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지요 자 어서 들어가거라 감옥에 왔으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에휴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저렇게 전하고 있는지 신라 이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네 바울 이곳은 춥고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느껴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된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아니 저들이 말한 예수 그리소가 누구길래 이 캄캄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지 그런데 이상하다 저들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니 내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 같아 당이 흔들린다 당이 흔들려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러자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네 제수들이 모두 도망갔을 텐데 아이쿠 큰일 났다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아 제수들이 도망간 걸로 벌을 받느니 차라리 죽어야겠다 이보세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린 도망가지 않았답니다 아니 저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 오 이런 난 살았네 살았구나 아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제 가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세요 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리고 로마 보그마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보금의 망대를 세웠어요 바울의 순교 이후 약 250년이 지난 후 로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황제 콘스탄틴 대제께서 행차하십니다 백성들은 나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말을 잘 듣거라 이제부터 우리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껏 누려라 와! 이제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결국 승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와! 여러분 바울의 전도여정 잘 보셨나요? 우리는 날마다 보금의 망대 세우는 전도자라는 사실 꼭꼭 기억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되길 바래요 그럼 안녕